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오늘 가야 된다니 안 가고 싶은데 이제 아침을 먹고 잘 잤지 신성? 하늘인지 바다인지 군분이 안가게 하늘도 바랗나요 구름 하나 걷고 우리 리니는 아직 어제 안 자고 엄청 돌아다녔어 집이 아니어가지고 우리 지금 꿈나라 너무 예쁘다 밥을 먹고 좀 뛰어 놀다가 여행 날짜를 너무 잘 잡았어요 굿모닝 여러분들 토요일 주말 굿모닝 입니다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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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